7, 6, 5, 4, 3, 2, 1 속보 오늘 꼬꼬무의 배성재 주울격 배튼과 겹치기 출연 라디오 켜놓고 TV 보세요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원더걸스 쏘 핫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오늘 꼬꼬무의 배성재 출격 배텐과 겹치기 출연 라디오 켜놓고 TV 보세요 였습니다 파리올림픽 때문에 그동안 꼬꼬무가 결방이었는데 오늘 방송을 재개합니다 제가 리스너로 나가거든요 이번 방송은 경성축구단의 에이스 편으로 축구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빠질 수 없고 한국축구의 전설 고 김용식 선수의 이야기를 다루고요 미리 살짝 예고를 하면 한국축구사 결정적 순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근데 10시 20분부터 시작이라 배텐이랑 겹치거든요 겹치기 출연 죄송하고 하지만 축구 히스토리가 궁금하다 싶으면 꼬꼬무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금요게스트들이 목요일 코너를 진행하는데 배텐 이거 궁금한데 하시면 배텐도 같이 켜놓으시고요 배텐은 보고 TV는 듣겠다라고 하신 분 열받네요 차단은 좀 그렇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만 게스트 변동이 있습니다 목요게스트 이종범 작가의 사정 때문에 오늘은 같이 할 수가 없고 긴급 게스트로 금요게스트 유지혜, 정예인씨 두 분이 앤드리 사는 세상을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에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3인으로 진행되는 과몰입 토크쇼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텐 생방송 보고 싶은 분들은 땡카오티비, 땡튜브 엘아웃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으로 언제든 참견해주세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0729님 주말부터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이틀 동안은 일어나면 너무 어지러웠던지라 물 말고는 금식했어요 더위까지 먹어서 밥 생각도 안 나더군요 정말 괴로웠어요 현재는 약 먹고 다시 알바 중이에요 감기인 거죠 그래도 요즘 아프면 다들 코로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 아무튼 더위까지 먹으셨다고 하니 여름 감기가 사실 걸리면 더 힘들거든요 그래도 이제 좀 괜찮으셨던 다행입니다 2661님 새로운 스타일로 옷을 사려고 인터넷 쇼핑에 도전을 해도 항상 검은색 티셔츠만 눈에 들어와요 다들 제가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줄 아는데 사실 다 다른 검정 티셔츠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같은 검은색이 아니에요 소재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다 이제 TPO가 다릅니다 1227님 아이 어린이집에서 물놀이를 했는데요 도우미 지원해서 3시간 아이들 놀아주고 집에 와서 또 물놀이 갔다가 밤 10시가 넘어서 출근했어요 정신없이 지냈더니 한 끼도 못 먹은 게 생각났어요 고생하셨네요 아이들도 진짜 신나게 놀긴 했는데 이게 같이 제대로 노는 느낌이 아니라 근데 너무 피곤하셨겠는데요 김은영님 배태는 솔직히 처음 들어봅니다 어제는 택배가 없는 날이었어요 덕분에 와이프랑 1박 2일 캠핑 다녀왔어요 알차게 그래도 쉬는 날을 쓰셨네요 택배 쪽 일을 하시나 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임성규님 제가 7,8년생이고 오늘이 생일인데요 음력과 양력이 같은 날이네요 환갑까지 4번 있을까 말까한 양읍력 생일 일치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어 그래요? 와 축하드립니다 일치일?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씩 겪는 건가요? 이야 신기하네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에 함께할 뿐입니다 깡깡력 뽐내는 퀴즈쇼 말고 오늘만큼은 사연에 과몰입하려고 왔습니다 언니 유지혜씨 동생 정예인씨 어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네 오늘 이종범 작가 개인 사정 때문에 좀 펑크가 났는데 금요일 코너지기 두 분이 이렇게 조금 전에 녹음도 하시고 생방까지 이어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행복해요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예인씨는 스페셜 DJ로 이 코너를 이종범 작가랑 한 적이 있었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평소에 망상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했고 맞아요 N이잖아요 그리고 완전 N이에요 완전 N이고 이종범 작가에게 상상력 아이디어 좋다는 칭찬도 들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상상력은 좋은데 기억력은 별로군요 네 기억이 안 나나는데 이지혜씨는 S인데 말이죠 ISTP고 평소에 근데 쓸데없는 상상 좀 하나요? 저는 완전 S가 100이라 아예 상상 자체를 안 합니다 상상을 해요 너무 현실적인 상상 현실적인 상상 그런 것 같아요 네 현실적인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현실적인 상상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이게 만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다 그러면 되게 구체적으로 또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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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 SBS의 건물이 정전됐다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핸드폰 후레쉬 음 S네요 아 그런가? 뭐 없나요? 좀 좋은 거? 정전되면? 정전되면 빨리 이거 일단 그 후레쉬 켜서 지혜언니 에스코트하고 우리 성재오빠 에스코트하고 엘리베이터도 정전났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다 챙긴다? 그럼요 다같이 여러분 이걸 키세요 하고 이제 알려줘야죠 그렇구나 지혜씨는? 일단 지금 정전이나요? 응 방송해야지 방송은 이것도 다 꺼지지 않을까요? 다 꺼지죠 다 꺼져요? 그럼 일단 작가님을 보겠죠? 어떻게 해야 돼? 안 볼텐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일단 나가겠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막 이런 상상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네 꺼질 일이 없죠 아 근데 재밌겠다 공포특집하러 가는 거죠 완전 재밌을 거 같아요 저는 불 꺼지면 바로 숨을 거예요 제일 먼저 도망가실 거 같은데요? 아니요 숨어질까요? 숨어지죠 어둠 속에는 곰들도 숨는데 아 그렇죠 또 밸이 너무 하야니까 저도 은폐 은폐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 MBTI가 완전 정반대인데 두 분이 대화할 때 또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오늘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 자 오늘 코너 앤드리사연세상 N사세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코너는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사연으로 받아서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그 상황을 맘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고민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답을 내려드리는 코너입니다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에게는 선물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상상사연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3727님 거 먼저 언니 지혜씨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372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영화를 보면 다른 세계로 연결해주는 장소나 사물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변기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어떨까요 변기물을 내릴 때 그 속에 뛰어들면 구멍으로 빨려들어가면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거죠 매번 기절하고 싶을 정도의 심각한 어지러움이 동반되고 좀 더럽긴 하지만요 뭐 두 분은 그런 고통을 참고 모험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보내주셨어요 해리포터에도 그 변기 속으로 들어가서 이동하는 장면 나오죠 네네 그런 장면이 있었구나 자 변기로 쑥 들어가서 회전하면서 다른 세계로 이동해요 이 세계로 네 그러면 가시겠어요 전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왜왜왜 변기 너무 더러워요 근데 막 저는 이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그 변기 더러운 이물질과 더러운 것들이 제 몸에 막 묻어있어요 당연히 묻죠 언니 아니면 딱 나왔는데 깨끗해 너무 조건만 따지지 말고 오물이 막 묻어있어 언니 조건 따지지 말고 머리 막 오물로 다 젖어 아니에요 들어갈 때는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는데 하숙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아 그래요 들어가서 오히려 그 청정한 변기물 그걸로 씻겨져서 청정한 변기물 깨끗해져서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기사에 그런 거 많잖아요 핸드폰 변기보다 더러워 책상 변기보다 더러워 그래서 모든 비교하다보면 세상 제일 깨끗한 게 변기거든요 그래서 자 저는 어디로 이동한다 저는 이용은 할 것 같아요 이용은 할 것 같다 저는 귀차니즘이 가장 너무 심한 친구라서 뭔가 저 그것만 잠깐 더러운 거 견디지 뭐 거기 가서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파리 프랑스 파리를 가 근데 거기 가는 돈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변기로 인해서 네 세이브되니까 세이브되지 그 돈으로 그냥 그 프랑스 파리 가가지고 호텔에서 샤워 한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네 뭐 이제 그 이동수단으로서 비행기를 대체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판타지물이면은 다른 차원 뭐 예를 들어서 딱 들어갔는데 아바타별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뭐 타노스가 기다리고 있거나 뭐 이래야 사실 노노 싫어요? 일단 다른 차원은 더 싫은 것 같아요 더 싫어요? 멀티버스 싫다? 무섭잖아요 다른 별 화성이에요 어 사람 못 살걸요? 엔 맞아요? 네 전생 전생? 네 갔는데 어 재밌겠다 전생 그건 간다? 네 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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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는데 막 넷이야 예희 막 이러고 있으면 다시 변기로 들어가서 다시 여기로 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 좀 위험한데요? 난 그럼 못 가지 그럼 못 간다 다시 온다는 보장 있으면 어디든 모험할 거예요? 네 공룡의 시대 저는 근데 공룡의 시대? 내가 갔는데 공룡이야? 그럼 가 공룡이면 간다? 언니도 공룡이 되는 거예요? 어 육식공룡이다? 내가 갔는데 공룡이면 가 하지만 내가 갔는데 사람이면 안 가지 공룡이 시대에 육식이어야 돼요? 출식이어야 돼요? 뭔가 재래대는 못 먹는데 고기 먹는 공룡? 고기 먹는 공룡? 어 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잡혀먹지 마세요? 육식동물이 그럼 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힘이 훨씬 세잖아요 아니면 날아다니는 공룡 익룡 같은 거 익룡? 어 근데 이제 지혜씨라는 걸 치아로 알 수 있겠네요 아 여기 가짜이가 밖에 있나요? 하나는 하나는 나사야 아 아아! 가는데 가짜이가 이렇게 정살 아 그래요? 예인씨는 만약에 어디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면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다른 차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면? 저는 오히려 약간 이 기억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변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느 시대로? 나의 과거? 나의 과거 나의 과거 언제가 그렇게 후회돼요? 후회되지는 않고 러블리즈 혹시 데뷔전? 데뷔전으로 가서 하지마! 아니 데뷔 전으로 가면은 이제 더 열심히 연습하겠죠. 더 열심히 연습해서 더 열심히 아추를 연습하고 더 파워 연예인이 됐겠죠. 지금도 충분한데 왜. 아 이제 더 뭔가 아 뭐랄까 이 러블리즈 팀을 더 대박 그룹으로 더! 이미 대박 쳤지만 더! 더! 미친 대박! 저기 저 해외까지! 그리고 이제 회사에 뭔가 건의할 것 같아요. 외국인 멤버를 넣어야 한다. 아 지금 우리 멤버 마음에 안 든다. 누굴 빼고. 빼지 않고 한 명 더 추가했는데 외국인 멤버를 넣어서. 아 구인조로? 저희가 여덟 명이잖아요. 너가 빠질 수도 있어. 아 안돼 안돼. 그러면 안되고. 여덟 명이면 대형 서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짝수 대형이 되게 힘들어요. 홀수가 좋다. 그러나 한 명을 더 외국인 멤버를 껴서. 어느 나라. 영어를 잘하는 멤버. 오렌지족 멤버요. 안녕하세여 하면서 이제. 안녕하세여. 네네. 네. 아하. 아하. 내일 거 스포 하지 마시고요. 네. 아 그러네. 하하하하. 그러네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아무튼 구인조로블리즈를 만들고 싶다. 어 그래서도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지혜씨? 아 네. 저는 지금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근데 뭔가 외국인 멤버가 있었으면. 어 저는 지금 한국인 멤버가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네네. 페디는요? 저는 빙하기로 가보고 싶습니다. 더위를 걱정할 필요 없는 빙하기. 빙하기가 갑자기? 어 동물도 그렇게 많이 없고 시원하고. 춥지 않을까요? 좀 춥지만 이제 따뜻하게 입으면 되죠. 그러니까 곰이 돼서 가고 싶은 거예요? 곰이 되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으로. 약간 둘리 스타일? 음. 그렇죠. 빙하 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황량한 느낌이 있는 곳에 좀 머물고 싶다. 뭐 요즘 사람 만나기가 싫으세요? 아니에요. 일에 하도 치유다 왔더니. 그러니까요. 조금 황량한 공간에서. 그 옛날에 애니메이션 아이스 에이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간헐적으로 이제 매머드 보고. 네. 그런 식으로. 마음이 아프네요. 네. 인간성의 상실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러면 다음 권태훈이 거 소개해 주세요. 네.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수도랑 전기잖아요. 만약에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두 분은 어떤 걸 고르실 건가요? 전기가 없으면 냉장, 냉동 보관이 안 돼서 힘들 것 같은데. 저는 무엇보다 수도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살아간다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서요. 수도와 전기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 저는 전기가 차라리 나아요. 수도. 물은 있어야 된다. 아니요. 네. 물은 있어야 된다. 물은 있어야 되지만 나는 전기는 포기하겠다. 끓일 필요도 없고. 네. 왜냐하면 저희가 숙소에 살 때 한 번 전기가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온도가 안. 그 온도가 안 돌아가는 거야.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완전 냉수로 샤워했던 거 기억하세요? 겨울에. 완전 겨울에. 겨울에 냉수로 러블리 저렇게 고생했나요? 그럼요. 근데 진짜. 나머지 일곱 명 다 실패해가지고. 저 혼자 성공해서. 뜨거운 물? 아 진짜요? 아니 아니. 찬물로 샤워하는 게. 찬물 샤워. 머리도 감고. 네네. 독한 아이라고. 독한 여자라고. 메이크업도 지우고. 네네. 근데 예인씨는 그때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몇 명은 그 다음날 일찍 샵에 가는 날이었어서. 샵에서 머리를 깎겠다. 네네. 그리고 목욕탕 간 친구들도 있었고. 아 근데 저도 진짜 머리 못 감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도저히 너무 냉수여가지고. 응. 약간 그냥 뭐 미지근한. 막 왜 안 따뜻해지지. 이게 아니라. 그냥 얼음물이었어요. 얼음물. 아 진짜. 와아 이러면서 씻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저 때부터 씻어놓고. 으아악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물론 이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가정이지만. 만약에 물을 마실 거만 어디서 공급이 되면. 그러니까 목말라 죽는 상황만 아니면 저는 전기 있는 게. 예. 에어컨 돌려야 돼요. 아. 응. 에어컨 무조건 돌려야 되고. 또 베텐도 들어야 되고. 아, 여름이 네. 네. 선풍기 돌리면 되잖아. 예. 선풍기 돌리면 되잖아. 네. 선풍기는 물로 돌아갑니까. 아아 그러네. 아 근데 그래도 근데 물이 나을 거 같아. 물로 돌아가죠. 물레방인가요? 물로 돌아가죠. 물로 돌아가나요? 물 떨어지는 그 힘을 이용해서 아... 뭔가의 대체전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위치에너지로.. 수력발전. 어, 그것이 전기죠 바로. 네요? 그걸 우리가 전기라고 불러요. 물이 떨어지는 그 힘으로 위치에너지로 발생되는게 바로 수력발전이죠. 자, 그래요. 아무튼 이게 요즘 너무 지구가 너무 뜨거우니까 무서워요 어느 순간 물이나 전기가 과연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제대로 견뎌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무섭거든요 아무튼 불편한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요 정말 안 돼요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빨리 하나 이거? 노래를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지 노래를 오랜만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유지혜 정예인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두 분이 나와주셨고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세입니다 어떻게 상상 좀 해보니까 어떠세요? 재밌는데요 괜찮아요 변기 속에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 재밌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유근님 거 지혜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교복을 뺄 때 어떤 점이 제일 불편하셨나요? 저는 일단 상의가 왜 티셔츠가 아닌 카라 셔츠 형태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갔고 활동하기 불편한 재질이라 힘들었습니다 굳이 교복과 체육복을 분리해서 만들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했고요 만약 내가 대한민국 교복을 디자인할 수 있다면 어떤 형태로 다시 만드시겠어요? 교복 디자인을 해봐라 두 분은 이제 활동할 때도 교복을 좀 입었었죠 그쵸? 네네네 그리고 교복이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긴 한데 그럼요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맞아요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저희 학교 중학교 때 엄청 산으로 항상 이렇게 등산하시는 분들이랑 함께 걸어가서 등교를 하는 산 위에 있었거든요 학교가 근데 치마하고 하다보니까 눈 오는 날이나 비 오는 날 되게 위험하잖아요 진짜 등산길로 갔어야 됐었거든요 학교를 그러다보니까 교복을 입으면 되게 막 넘어질 수 있고 자유자재로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치마하기도 하고 치마하기도 하고 남자들처럼 막 왔다갔다 막 이렇게 다리를 쫙 벌릴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넘어지면 또 위험하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밑에 그때는 그 한참 꽃보다 남자였나? 궁!에서 밑에 체육복 입는 게 유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밑에 체육복을 이렇게 입고 아 그쵸 그렇게 입는 분들 많죠 다녔습니다 예인씨도 학교 다닐 때 겨우고 입으셨나요? 그럼요 네 그럼 전 멀리 입었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학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네 저도 교복을 입었습니다 네 어떤 기억이 어때요? 교복에 대한 교복에 대한 기억 교복에 대한 기억? 어...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치마였어야 했을까? 왜냐면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바지의 교복이면은 안에 이렇게 내복이랑 같이 입으면 따뜻했을 텐데 항상 겨울에 그 교복 치마가 너무 추웠던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때 그쵸 네 추워보여요 진짜 여자분들은 남자들도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교복이 정장 같은 옷이고 그리고 하복은 이제 셔츠를 입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추를 채운 옷 자체가 저는 불편하거든요 불편하죠 티셔츠처럼 신축성 있고 좀 편안한 바지도 트레이닝 같은 거 네 네 그런 거 입었으면 좋겠는데 그쵸 그래서 안에 티셔츠를 많이 입고 남자들은 보통 셔츠를 오픈해서 셔츠를 입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고 다니죠 네 그러면 이제 학생 주임 선생님이라고 학주라고 하나요? 그쵸 그쵸 학주쌤한테 이제 혼나고 장고 네 옷 여기 다 장구라고 막 하잖아요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교복 바지가 한번 터진 적도 있습니다 쭈그리고 앉다가 양복 바지 같이 되어있는 거니까 아 너무 소재가 빳빳해서 그렇죠 어디가 터졌어요? 어 가랑이가요 가랑이? 그때는 뚱뚱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뚱뚱하지 않았는데 이제 신축성이 워낙 없는 저질의 옷이니까 왜냐면 그때 저희 때 그때는 뚱뚱하지 않았어요 왜왜왜 아 지금도 안 뚱뚱해요 어 지금도 뚱뚱하고 그때도 뭐 이렇게 제가 말랐던 적은 없어요 전 항상 그 뭔가 그 부잣집 아래 등치가 있었는데 그쵸 어느 나라 부잣집 아래요 그래가지고 그 쭈그리고 앉아서 그 약수터가 학교 안에 있었거든요 우와 물을 받아먹으려고 쭈그리고 앉았는데 북 하고 찢어져가지고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어차피 뭐 남학생들만 있는 학교니까 그냥 찢어진 채로 그러고 다녔죠 아 그냥 찢어진 채로 팬티 노출 체육복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기억이 잘 안 나시는구나 그렇구요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을 새로 해주면 그게 새로운 모델이 되지 않을까 어떤 디자인이 좋을 것 같아요 교복 디자인 오 어려워 이거 되게 신기한 상상인 것 같아요 교복 디자인을 바꾼다는 거 저는 약간 K문화를 딱 맞춰가지고 아웃도어 느낌으로 아웃도어 등산 아웃도어 등산복이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바지 드신 축성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등산복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위에도 이제 후리스 이런 거 하고 위에다가 이제 바람막이 그런 거 하면 밤에 겨울에도 패딩들 학생들 많이 사 입잖아요 등골 브레이커 네 근데 이제 아웃도어를 이제 지급을 해가지고 나라에서 음 그래서 따뜻하게 산에서도 따뜻한 옷으로 약간 교복이 힙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급식 먹고 나면 여자들은 그 교복 치마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아 먹기 전과 후가 달라요 네 전과 후가 다르죠 뭐 꽉 낑기거나 허리가 어 이게 요즘에는 그 벨트로 늘릴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뭔가 고무줄로 바뀌면 좋다 그치 고무줄 치마로 고무줄 치마 치마가 아니면 아예 그냥 진짜 편의성으로 간다 그럼 너무 디자인을 놓치나요 네 그죠 아 그래도 좀 예쁜 그 교복의 느낌이 있어야 된다 그래도 로망이 있을텐데 아 약간 교복에 대한 저는 그냥 뭐 아예 편하게 그냥 아예 편하게 아예 편하게 몸빼바지 요런 스타일 어떠세요 냉장고 바지 느낌 네네네네 아 편안하게 네 여름에 오 여름에 그러면 약간 뭐 어떤 몸매 커버도 되고 어허 근데 몸매 커버는 뭔가 되긴 하지만 몸매를 뭐 이렇게 그 다 통일되는 거네요 모두가 그쵸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은 약간 몫이 네네네 그냥 이렇게 퍽퍼짐하게 허리도 언니 말처럼 고무줄로 딱 해가지고 음 남자는 파랑 꽃무늬 여자는 분홍꽃무늬 해가지고 좋다 몸빼바지 스타일 어떠세요? 어허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농활도 가고 어허 너무 좋다 어허 그래요 축구 해도 굉장히 편할 것 같고 그럼요 이제 바지 터질만한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네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어 예인씨가 4938님거 소개해주세요 네 만약 미래엔 핸드폰이 종이처럼 얇고 가벼워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전 지금도 휴대폰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도 못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그렇게 부피가 줄어든다면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바 휴대폰 바 형태의 핸드폰이 있었어요 아시죠? 와 그게 뭐예요? 엄청 얇은 종이처럼 얇진 않지만 되게 가볍고 음 모니터랑 이렇게 자판이 함라에 있는 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핸드폰 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엄청 저렴했어요 핸드폰이 음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핸드폰의 역사를 다 꿰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폴더 아 그렇죠 이렇게 여는 거 달칵하고 열고 버튼 다 있고 네네 그 다음에는 바가 됐다가 슬라이드도 나왔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땡땡벨이라 그래가지고 네 화면이 있고 밑에 아예 이제 컴퓨터 자판 같은 게 딱 어 어 물리 키보드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뻤죠 굉장히 아 약간 전자사전 느낌 그렇죠 음 그러다가 이제 아예 스마트폰으로 화면만 있는 터치시그이 더 변했는데 네 근데 저는 이게 왜 편했냐면 학교에서 사용할 때 저는 엄청 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핸드폰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 위에 놔둬도 안 걸려요 얇아서?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문자를 하든 게임을 하든 학교 다니던 시절에 누구랑 그렇게 문자를 했어요? 학교 다니던 시절이요? 네 친구들이랑 했겠죠? 음 어 저는 뭐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어 친구들이랑 그렇게 수업시간 그럼 친구들도 수업시간에 했겠네요? 그랬겠죠? 음 그렇게 뭐 친구들끼리 어차피 다 수업시간인데 다른 학교 친구들이 있죠 다른 학교 친구들 아 그렇죠 어떻게 다른 학교 친구들 알아요? 모르으세요? 모르으세요? 하하하하 변명에 변명에 애니없어 이게 변명도 애니 있어야 가능합니다 언니 너무 착해가지고 네네 그래요 예인씨는요? 어우 저는 수업시간에 빠딱빠딱 핸드폰 잘 내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어떤 거요? 이거요 미래 핸드폰 어떤 디자인이면 좋겠다는 거였잖아요 아 어떤 디자인? 네네 어 뭐 저는 미래 핸드폰이 저는 가벼워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더 작아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전 지금도 작은 핸드폰을 그리 선호하지 않아서 아 큰 게 좋아요? 저는 좀 화면에 크기가 좀 있는 걸 좋아합니다 왜요? 어 왜냐면 요즘에 핸드폰으로 정말 많은 걸 하잖아요 이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영상 시청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부피가 작아진 건 저는 오히려 좀 반대? 어 네 저는 눈알에 씹는 그런 핸드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눈알에 씹는 거 이 눈이요? 스마일 라식 하듯이 동공에다가 핸드폰 화면을 살짝 끼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거 사실 들고 다니지만 200g 정도 저는 굉장히 무겁게 느낍니다 네네 나중에 이제 나이 먹으면 손목 분명히 아프게 될 거예요 음 네 그리고 이게 떨어지면 깨지고 눈알에다가 딱 심어가지고 원하는 건 이제 쓱 그 나만 보면 되잖아요 네 보통 이제 예인 씨나 지혜 씨나 서로 톡 할 때 막 이러고 하잖아요 어? 저희 안 몰라요? 저희가요? 어 오바쟁이 그런 식으로 서로 가리고 할 수도 있고 눈앨만 보인 내 눈앨만 보이니까 음 뭘 그렇게 몰래 보시라고 아니 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누구랑 그렇게 몰래 지금 베텐 하면서 누구랑 그렇게 문자를 하려고 사생활보호 사생활보호 지금도 사생활보호 필름 붙이고 계시죠?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뭘 그렇게 몰래 하시려고 아니 그러니까 두 분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폰이라는 걸 200g이나 되는 무게를 그것도 더군다나 떨어뜨리면 깨지는 거 네 그거를 두고 다니는 거보다 밴드폰 화면 누구 해놓으려고? 뭘 해놓아요? 해놓으면 홈 화면? 홈 화면 누구에 대해? 홈 화면 스트레스 밟을 때마다 아니죠 눈알에 씻는 핸드폰이면 홈 화면이 없죠 약간 직캠 이런 거 볼 때도 편하겠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문자하고 전화하고 이런 용도지 아 그렇죠 뭘 보려고 그렇게 했으면 볼 거면 제가 그 뭐 이제 비전땡땡 같은 거 쓰면 되죠 그렇죠 얼굴이 행복해지셨네요 갑자기 뭐가 행복해요? 두 분과 함께 방송하면 항상 행복하죠 어머어머어머 그러면 그 폰 같은 거는 커졌으면 좋겠다 오히려 예인 씨는 커지기보단 전 지금 정도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과폰 프로를 쓰거든요 아 넓은 거 쓰는구나 맥스는 조금 무겁고 크다라는 느낌이 있고 저한테는 딱 프로 정도 괜찮지 않나요? 프로 정도 저도 쓰는 건데 저도요 저는 이거보다는 한 50g 정도 가벼워졌으면 좋겠어요 옛날 시절 고정도의 핸드폰 무겁나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있으면 뭔가 덜렁덜렁하는 느낌도 좀 귀찮고 이거를 항상 이 무게를 들고 다니는 게 사람들이 되게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요? 눈알에 심으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눈알에 심으면 좀 무섭긴 하네요 형 무게나 생각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그러면 다음 김지성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만약 내가 시킨 택배가 5분 안에 오는 시스템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단 그렇게 택배를 이용하려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한 달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비싸다면요? 이 서비스 이용하실 건가요? 아니요 5분 안에 온다?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금도 빨리 와요 요즘 아 그래요? 맞아 우리나라는 워낙 빠르죠? 그죠 그죠 요즘에도 뭐 편의점 같은 거 배달 이용하면은 뭐 30, 40분 안에 오니까 그죠 5분 굳이 5분이면 뭐가 그렇게 급할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시키는데 굳이 한 달에 20만 원까지 내면서? 맞아 이게 건당 20만 원이면 당연히 안 하겠지만 한 달에 20만 원 해놓고 뭘 시켜도 5분 만에 온다 만약에 내가 쇼핑몰 운영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 꽤나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 그냥 내가 일반 소비자라면 딱히 아 내가 이제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갑자기 이제 물건 샘플 좀 받아야 되고 그런 급하게 비즈니스를 해야 될 때는 모르겠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지금도 요즘 배달비가 비싸잖아요 배송료가 붙잖아요 그것도 가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매달 20만 원? 저는 이거 바로 씁니다 역시 위인님은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제가 음식 배달 시킬 때마다 내는 그 배달비랑 택배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합치면 20만 원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음식이 더 따뜻하고 그렇죠 차갑고 그렇게 먹을 수 있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5분 안에 갑자기 내가 떡볶이 시켰는데 바로 나는 그럼 가게에서 먹는 거랑 똑같잖아요 뭐 그렇긴 하네요 네 그리고 내가 주문한 물건이 5분 만에 온다 저한테 10만 원 주시면 제가 5분 만에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 배달비가 요즘 많이 올라가가지고 한 달에 쓰는 거 한 번 나중에 체크해보세요 하긴 진짜 그러네 또 생각해보니까 몇만 원 쓰실걸요? 아 서비스 이용에 돈 얼마까지 쓸 수 있다? 20만 원 아 딱 20만 원 유지의 서비스는 로켓지에 갑니다 로켓지에 10분 10만 원 괜찮습니까? 아 15 15분에 10만 원? 네 월 10만 원이에요? 아 건당 10만 원이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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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에 15? 15에 15? 아 1515 15로 갑시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채팅창 유지에면 100만 원도 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로켓지에 100만 원 월 9900원 부릅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그러면 6179니까 소개하세요 네 더 인플루언서라는 땡플리스 예능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정말 튀는 분들이 많구나 생각했어요 만약 이 방송에 나오는 게임처럼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치로 발휘해서 60분간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아야 이기고 3억을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해서 관심을 끄시겠어요? 와 저 이거 봤거든요 이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아 재밌어요?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메인에 떠 있길래 일단 클릭은 해봤습니다 궁금해서 근데 이제 클릭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출연자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출연자들을 우르르 소개하는데 거기서 일단 이미 바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못 참겠더라고요 스토리가 바로 전개되는 게 아니라 등장인물 등장쇼가 앞부분에 있으니까 제가 다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맞아요 저도 그런데 뭔가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 아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만약에 저렇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뭘로 끌지? 유지혜가 하면 뭐 하면 동시접속자 10만명 될까요? 일단 이거 반대편에도 뭐 얘기할래요? 유지혜의 치과검진 그 말은 그 얘기할래요? 엑스레이 찍어서 치아 의견 보여드리고 네이가 몇 개인지 오 진짜 진짜로 가짜 애는 몇 개인가 이제 썸네일 딱 때리고 이제 딱 보여주는거죠 검진 브이로그 요런 느낌 발치 네 오! 생리를 뽑는 거예요 어우 그건 너무 끔찍해서 안돼요 그건 노란 딱지 아 그런가요? 치코생가요? 네 매직박과 유지혜의 합방 간단하죠 그죠? 매직박이 뭐예요? 매직박 치과의사요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용어인 줄 알았어요 치과의사 하는 제 친구입니다 오! 실제로? 저? 아 그죠 동갑이어서 친구 먹었어요 오 좋다 김풍 매직박 저 이렇게 오! 네 친구입니다 오 예스 예인씨는 뭐하고 싶어요? 오 저요? 너무 어려운데 어떤 주제? 뭐 해야되지? 뭘 해야 좋을까요 저는? 어 예인씨는 그냥 예인씨가 콘텐츠지 않을까요? 아 이게 나가서 그냥 입 한반만 아 입 한반만 뭐 팔면 된다? 이렇게 저렴하게 얘기를 해요 이팔만만 손짓이 너무 저렴하잖아요 팔만만 이렇게 하면 어 10만명 금방 할 것 같은데요? 수다 떠는 거야 뭐 너무 좋아하니까 음 10만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쵸 10만명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할 게 있을까요? 저는 관심을 모으고 이런 걸 싫어해가지고 여자친구 공개합니다 이런거 방제 저 여러분 저 드디어 네 이런거 아니면은 성재오빠 이제 베디 소개팅하는거 소개팅하는거 헉 그걸 누가 10만명이나 보겠어요 완전 볼 것 같은데요 아유 아저씨가 소개팅하는걸 누가 그렇게 많이 봐요 우리가 궁금해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 아닙니다 나만 궁금한가 결혼식 생중계 하하하하 어 결혼식 생중계는 높겠네요 그쵸? 네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 이거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라는게 그치 쉬운 일은 아닌거 같아요 어렵죠 어렵 그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쵸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요 이즈 커밍님꺼 소개해주세요 네 네 만약에 스무살로 돌아가서 현재 직업이 아닌 아예 색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야 한다면 인생 2회차 땐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겠어요? 연예인 방송인 아나운서를 선택할 수 없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을 해야 하는 조건이라면요 다른 직업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 인생 2회차 생각해본 적 있나요? 저는 은퇴하고 이후를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예인씨는 2회차를 산다면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어 근데 저는 2회차 산다면 저는 사람 말고 저는 새 새로 살겠다? 네 아 다시 태어나면? 새로 어떤 새? 그냥 그 좀 수명이 좀 길었으면 좋겠고요 어 수명 긴 새 그 좀 뭐랄까 그냥 하늘을 나는 어떤 종족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날고 싶다 날고 싶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맹금류 이런건 아니고 맹금류? 그러니까 뭐 독수리라든가 매라든가 아 어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네 그런 애들 네 네 뭔가 이렇게 차악 뭔가 날개를 펼치고 이렇게 날고 싶어요 아 참새같이 좀 작은 새 걸리면 어떻게 해요? 아 참새? 참새 닮았어 참새 걸리면 이제 참새 걸리면 고양이라든가 독수리라든가 그러니까요 이런 애들한테 쉽게 사냥당합니다 참새는 안되고요 약간 좀 땅에 잘 육지 안 내려오고 저기 산에 이렇게 높게 나는 새들 있잖아요 독수리 막 이런 참 매 네 그런 식으로 안전한 새 그래도 네 네 좀 그 술 그걸 뭐라 그러지 술이요? 술이 아니고 술이 아니고 그 서열이 높은 새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 등급이 좀 높아서 네 네 네 아무도 날 해치지 못할 만한 네 네 네 네 멋있네요 지혜씨는? 저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저는 가이드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가이드? 네 여행 다니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 네 가이드 이런 거 하면 사람이 아니라면 돌? 돌? 아 나 돌로 태어나고 싶다고 저번에도 그러셨던 거 같아요 돌 왜 저는 그냥 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돌이 되고 싶어요 정말? 네 오늘 옷도 돌 같은 색깔 입고 와가지고 그냥 바위같이 살겠다 네 그러니까 뭐 밟혀도 기분도 안 좋지 않고 원래 밟히는 인생이잖아 아 밟힌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런 밟히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아까 그 빙하기랑 좀 비슷한데 캐나다 북부 쪽에 네 아주 추운 지방에 그 타이가 나무라고 있어요 가지고 거대한 나무 있습니다 아 거의 천년 사는 막 몇백년 사는 거대 나무 눈 덮여 있고 거기서 사는 그 나무로 그냥 살고 싶습니다 어 요즘 되게 뭔가 지치시나봐요 약간 심리를 반영하는 건가요? 지쳤나요? 아 근데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 깜짝이야 저는 그 지역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이 눈으로 덮인 빙하 지역에 대한 오 직업은 저는 하게 되면은 어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뭐 저희 미국 대륙 같은 데서 네 큰 트럭 트랜스포머 같은 트럭 모는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네네 그거 하고 싶어요 덤프트럭 같은 더 큰 거에요 막 거의 막 트레일러 막 초거대 차량 왜 왜 네? 그냥 문연문상으로 며칠 동안 직진하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아니 옛날부터 그랬다니까요 네 아니 어디서 데였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왜 동정하지마 파리에서 힘들었어 동정하지마 광고 듣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백넷 메일로 본인 인증 가능한 캡쳐본과 휴대폰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오늘 어떠셨나요? 어 뭔가 새로운 코너였는데 새롭게 처음 하는 코너 같지 않고 익숙했어요 오 두 분 상상력이 그래도 재밌는데요 그렇구요 언니랑 같이 하니까 더 재밌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최강조합입니다 아니 너무 영혼 없이 얘기해요? 아니 아니 제 머리 너무 긁어요 예희씨 머리 오늘 왜 이렇게 긁어요 자 끝인사해주세요 끝인사 네 끝곡은 스트레이키즈의 칙칙붐이고요 소등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